밴드 오브 브라더스 마지막 회에서 독일 장교가 윈터스에게 공식적인 항복을 하면서 권총을 주는 장면을 기억하시나요? 이 장면은 1945년 5월 8일 실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. 독일 장교 알트셀러는 개인적인 항복의 의미로 자신의 권총을 건넸고 윈터스는 그 권총을 받아 소장했다고 합니다. 밴드 오브 브라더스 다큐멘터리에서 윈터스가 그 권총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는데요. 흥미로운 사실은 그 권총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발사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. 피가 묻지 않은 총을 받은 윈터스는 상당히 만족했으며 윈터스는 죽을 때까지 그 권총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소장했다고 합니다.